네,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군포시 3번 동의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4호선이 지나는 금정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합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다면 3번 IC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탄탄한 생활 인프라도 본연장의 자랑거리입니다. 각종 대형마트와 3번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고요. 대형병원, 등촌동 주민센터, 후계 근린공원이 가까이에 있어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밀집된 대단지 아파트를 배경으로 이미 우수한 학군이 형성돼 있는 3번 동인데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완성형 입지를 자랑합니다. 본연장의 가치를 더 높여줄 개발호제 소식도 있습니다. 3번 1동 1, 2지구와 금정역 역세권 지구, 3번 동 일대를 중심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트리오가 형성돼 사업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GTX-C 노선이 신설되는 금정역에는 복합환승센터 설치가 예정돼 서울 강남권역 및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완성형 생활 인프라와 빛나는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경기도 군포시 3번동의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그 중에서도 군포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군포시 여기는 3번동의 아파트입니다. 금정역 많이들 아실 텐데 근처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아파트인지 일단은 개요정보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3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를 왜 들고 나왔냐 약간 의아하실 분도 계시지만 1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 노후주택에 관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서 용정지로 좀 상향시켜주고 또 용정지로 상향시켜주면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재건축이 좀 빨리 되겠죠. 이 3번을 본 물건지가 있는 3번을 포함해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약 한 5개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울하고의 어떤 접근성 또 도로에 대한 또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들이 차례차례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좀 주목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노후주택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 용정지입니다. 몇 종 주거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용정지 상향을 또 얼마만큼 해줄 수가 있는지 또 그만큼의 용정지 상향에 따른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이 또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는 3번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도 괜찮고 또 용정지 상향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그렇다면 가격에 대한 현재 가격과 앞으로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얼마 정도가 있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이익이 따라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본 물건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개여정보를 좀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은 4호선 금정역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도보로의 약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철역권에 약간 떨어져 있지만 주변의 어떤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 아파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면적을 좀 보셔야 될 건데요. 면적을 보시게 되면 49.67평방미터입니다. 약한 15평 정도가 나온다. 그렇다면 분양면적으로 하게 되면 약한 21평에서 약한 23평 정도 되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대지지분을 보시게 되면 약한 48평방미터, 한 13평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전용면적과 비슷하게 대지면적을 갖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모가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규모가 얼마만큼 대단적인 규모에 따라서 용종률,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5개 동, 1847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운지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용도 부분이죠. 삼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했는데 현재 용종률에 대한 용종률이 약한 1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산, 본 물건지가 있는 군포시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삼종 같은 경우는 약한 250%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 현재 평균적으로 삼종 일반 주요 같은 경우는 약한 210% 정도의 용종률을 갖고 있습니다. 용종률이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가 낮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 그만큼 많은 분양 호수가 좀 생기기 때문에 조업원들한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조업원들한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지만 재건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리처분도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지는 1995년도 10월에 중공된 어떻게 보면 노후된 아파트인데 아파트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해놓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쪽보다는 실거주로 주변에 학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거주로 접근하셔서 실거주 하시면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시고 무주택자로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금에 대한, 용자금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을 활용하셔서 끌고 가신다면 좀 더 많은 이득을 좀 가져오지 않나시고요.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약 한 4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약 한 4억 7천에서 한 5억 7만 원, 5억 한 천만 원에 거래된 그런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4억 6천 5백만 원이면 상당히 좀 적정한 가격에 나온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짚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현재 용전질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용전질 상향, 군포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내받아들어도 용전질에 대한 상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용전질을 좀 더 상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만 제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많은 어떤 용전질 상향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요. 용전질에 대한 상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가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따라 붙느냐 이건 아닙니다. 주변에 어떤 환경시설이 잘 갖춰져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지게 되면 기부채납 비율도 상당히 기부채납 비율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든가 관공사라든가 또 유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들과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또 이 본 물건지 주변 같은 경우는 녹지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녹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녹지 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의 환경도 상당히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95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간 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을 좀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전세라든가 월세를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깨끗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 거실이 좀 약간 작아 보이지만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거실도 상당히 좀 쾌적하고 또 화이트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넓은 어떤 쾌적감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방 같은 경우도 넓게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대지 지분입니다. 이 대지 지분이 약 한 48평면미터 이 본 물건지 전염면적과 거의 비슷하게 대지 평수가 좀 대지 지분이 나오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조업원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지게 되면 원플러스 그 이상의 어떤 보상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소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3번 신도시 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도구로 해서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대단지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오랫동안 이쪽에 뭐 자리를 지켜온 곳이고 그런데 내부는 또 리모델링이 싹 해서 아주 깔끔하게 또 만들어놨다라는 점 사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건물 특징까지 좀 봐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쪽 입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이야기가 더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1기 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도로와 교통이 잘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면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수가 좀 많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 재건축 노후주택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의 좀 단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일단은 1호선 금정역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근접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정역 같은 경우는 GTX 또 C라인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 GTX를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GTX A라인 또 B라인 또 C라인을 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GTX A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GTX B 같은 경우도 GTX C라인 같은 경우도 현재 2028년을 개통을 목표로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GTX C라인이 결처지게 되면 또 강남과의 어떤 접근성 또 직장인 수요층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 또 월세가의 상승 거기에 따른 어떤 매매가의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노후계획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보게 되면 용정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용정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뭉치는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속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 물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번 신도시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또 작은 가구수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또 기부채너비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물건지 같은 경우는 벌써 18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대단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너비에 대한 비율 또 기부채너비에 따른 어떤 도로에 대한 여건의 어떤 쾌적성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붙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3번 IC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울과 또 경기도권을 이어주는 이 순환도로인데요. 이 순환도로 3번 IC에 인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3번 IC에서는 차량으로 약한 3분 정도, 금정역에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차량으로 약한 2, 3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또 금정역하고는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멀지 않나 싶지만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많이 좀 다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전세 수요, 또 월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군포역 쪽 주변 지역이 이 IT단지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완양 IT단지라뿐만 아니라 군포 쪽, 명확산업단지하고 또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장 수요층들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명확 쪽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라든가 이 군포 쪽 산업단지가 환경 개선을 꾸준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고 1기 신도시에 맞물려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산업단지 안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을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차근차근 현재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굴뚝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지금은 IT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는 IT단지로 꾸며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이게 있기 때문에 추위의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월세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공장을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변 지역을 크게 좀 직장의 수요층을 크게 좀 풍부하게 좀 만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기존 신도시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상업시설 또 학원과 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학교들도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고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거주로 잡아서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마음에 품고 좀 살아가신다면 상당히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에 이제 학교를 좀 보시게 되면 이 관먼초라든가 공란초, 이 산봉구, 공란중학교가 반경 약한 삼면베타 내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등하굣길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위쪽에 또 3개월 대학교가 또 위치했습니다. 이게 대학과 수요층과 어떻게 보면 맞물리기 때문에 주변 시설은 상당히 좀 풍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GTSC 라인입니다. 현재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정정부가 했던 부분은 그대로 다 승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GTSA 라인과 C 라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GTSA 라인이 먼저 애타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GTSB 라인이 애타를 진행한 게 아니라 이 C 라인이 먼저 진행하고 나서 이제 B 라인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GTSA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사역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쓴 한 4, 5년 정도 2024년도 개통 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GTSA 라인도 2028년도 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좀 착착 진행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에 대한 어떤 공들이 있는 것이 남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TSA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금정역이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기점이 돼서 분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GTSA C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정역이라는 것은 현재 1호선과 4호선 라인이 지나가지만 이 GTSA C 라인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남북권의 일대를 충분히 좀 교통으로서 역할을 좀 톡톡이 할 것이다. 또 여기 이제 C 라인이 만들어지면 주변에 어떤 복합시설 단지라든가 또 문화시설 단지들이 같이 어울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시설이 접해지게 되면 어떤 그 뭐랄까요 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상향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좀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인도원과 동탄을 이어지는 인도원 동탄선입니다. 인도원과 동탄선도 간접적인 효과로 금정역에 이어진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2월 7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내용이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 안에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정률에 대한 상향 부분이에요. 얼마만큼 더 상향을 해 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얼마만큼 해 줄 것이냐. 기부채납에 따른 그 뭐랄까요. 조업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뭐 간단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중간중간에 사업진행에 따른 행정적 지원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화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택지 조성 단계라든가 이 특례 및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특례 및 지원을 보게 되면 인허가를 통합심의하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절차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이 1기 신도시 안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기 신도시가 좀 순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 1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비분 지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빨리 좀 진행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약간 좀 현재 주춤거리지 있지만 또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만큼 상세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세금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세금 지원을 특별법 대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재건축의 기대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약 한 4억 6천 5백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 분석하게 되면 약 한 5억 1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약 한 2, 3천만 원 빠질 수가 있고 천만 원 정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층수도 상당히 좀 좋고요. 또 본 물건지 가격이 4억 6천 5백만 원에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약 한 2억 7백만 원 정도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한 트리스트 요금 약 한 2억 5천 8백이 가능하고요. 또 월세 같은 경우도 월 약 8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셔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도 용이하지만 실거주로 활용하시고 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금융에 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시게 되면 매매금액의 약 한 80% 정도가 대출로 나옵니다. 대출에 대한 저리이자를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